모두들, 터라입니다. 오늘 경화문에 가면 CKL이라는 곳이 있어요. 컨텐츠 코리아랩이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무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장소도 빌려주고 이것저것 해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만화포럼 연구 발표를 하게 돼서 주제 발표에서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하고 권국대계진은 이지용 선생님하고 연세대계진은 우영진 선생님하고 세 명이서 각각 하나씩 맡아서 발표를 했는데 몇 면들을 살펴봤더니 업계 관계자도 계셨고 학계에서도 오셨고 크런치롤에서도 한 명도 오셨어요.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오셨고 작가님들도 오셨고 이 업계에 발담고 계신 거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서 무슨 내용을 했길래 그렇게 많이 온 걸까? 솔직히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지용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는 IP 확장을 가지고 이 장르 경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IP 확장에서 장르 쏠림 현상이 실제로 있느냐 이런 걸 발표하셨고 저는 제가 두 번째로 발표한 거는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우영진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는 인공지능 웹툰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산업 성장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오늘 뉴스에서 다른 것도 그렇고 다른 뉴스들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이 다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실제로 그런 웹툰 산업 안에서 이 산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플레이어들이 다 모아놓으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는 조명이 잘 없어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가님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딱 받고 나서 뭘 하지? 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고민을 좀 했냐면 장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연구, 리서치를 먼저 해보지 않습니까? 웹툰 장르 현황 이런 거를 되게 리스나 아니면 DBP나는 들어서 뒤져봤어요. 없어요. 웹툰 장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없고 작품 개개별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특정 장르 하나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를 조망해서 지금 지형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라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말 인상 비평이 되게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추천받거나 추천드리고 친구들한테 이제 몇 분 재밌는 거 없냐고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나면 요즘 작품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출발을 해봐야겠다. 진짜로 다 똑같은가? 진짜로 그런 작품들, 그런 장르들만 나오고 있는가? 를 규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자. 2013년 유료화 이후로 지금까지 9년 동안 나온 걸 다 세보자. 무식한 방법을 택하셨군요. 첫 연구는 무식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18년까지 신규 연재가 들어갔던 작품들의 장르를 다 분석했고요. 5년간. 2019년부터 22년까지 신규 연재된 거. 3년간. 그래서 여기 네이버,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웹툰 이 세 개의 플랫폼에서 된 것들을 다 확인해보자.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식한 짓거리를 왜 했느냐? 아무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해보고 알았어요. 아, 왜 안 했는지 알겠다. 일단 2019년을 분기점으로 뒀는데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산업계에 대한 조명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네. 그 산업계에 대한 조명이 시작된 게 2019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일단 2019년을 기점으로 IP 확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네. 이게 영화 제작 추이에요. 제가 모은 건데 이것도 저희 포털사이트에서 웹앰프로라는 데서 모아서 가져온 건데 2006년부터 18년까지 12년 동안 영화화된 거가 56%고요. 19년부터 22년까지 3년 반 정도, 3년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44%가 만들어졌어요. 거의 반반이네요? 네. 기간이 이렇게 차질하는데? 그렇죠. 12년 대 3년인데 반반인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진 것보다 3년 동안 만들어진 게 훨씬 많습니다. 조금 조금 뒤진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로 넘어가면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에 잡히는 최초의 드라마가 2010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8년 동안 34% 그리고 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작 중인 걸 포함해서 66%입니다. 3배네요? 네. 기간은 절반 정도 안 되는데 양은 거의 2배.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교를 이걸 2개를 분리해놓고 비교를 하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가 19년도 이후로 뭔가 엄청나게 암튼간에 웹툰 가지고 뭘 하고 있다. 그럼 뭘 했을까를 보기 전에 우리는 웹툰을 일단 봐야 되니까 플랫폼별 장르를 다 조사해서 태그를 해놨습니다. 재밌다 이거. 네이버. 일단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된 거. 이 5년 동안 연재된 작품의 숫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198 작품이에요. 신규로 연재된 거. 5년 동안 198 작품. 그렇죠. 그럼 1년에 한 40 작품이고 대략 열흘에 한 작품 정도 됩니다. 새로 들어온 게요. 네. 열흘마다 한 작품씩 새로 들어온 거죠. 판타지가 22%고요. 드라마 장르라고 태그가 된 게 18%예요. 로맨스가 17%. 일상, 액션, 개그, 스릴러, 기타, 그리고 로맨스 판타지가 2%입니다. 로판이 2%밖에 안 됐었군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네이버 웹툰에서. 근데 본인이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웹툰에서 자주 보이던 것은 액션이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판타지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상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실제 구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실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이 이 중에 몇 가지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일단 작품 숫자가 제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요. 열흘에 한 작품 꼴로 신작이 나왔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다음에 다음 웹툰입니다. 다음 웹툰은 472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 한 100작품씩 나온 거죠. 그럼 일주일에 두 작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쪽에서 더 신작이 많이 나왔다. 자주 나왔다 정도. 드라마, 순정 로맨스, 개그, 판타지, 액션, 일상, 스릴러. 그리고 여기서 다음 웹툰이 되게 특기할 만한 게 미스터리 탐정이 있어요. 맞아요. 이 미스터리 탐정이 한 10작품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웹툰 독자들 인식이랑 비슷합니다. 액션, 판타지가 주로 네이버에 많고. 드라마 이런 게 좀 많지요. 다음 쪽은. 이런 인식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 안고. 다음으로 다시 한 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카카오페이지예요. 카카오페이지는 제가 일단 다 모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만화책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일본 만화도 되게 많고. 그러면 한국 것만 출연하려면 웹소설 원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지의 데이터는 이 5년 동안의 웹소설 원작만 다룬 거고요. 웹소설 원작 작품이 72 작품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비교적 적죠. 그 당시까지는. 72개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72개. 그리고 여기 장르 구성은 당연히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소년, 지금은 판타지로 바뀐 소년, 지금의 액션과 무협이 분리됐는데 액션, 무협, 비엘, 그리고 드라마 이렇게 있습니다. 루파니 역시 최고 강세군요. 네. 이 정도로 보시고 카카오페이지의 웹소설 원작 추이를 한 번 볼게요. 72 작품인데 2014년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6작품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이건 웹소설 원작이었던 웹툰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다가 2018년에 많이 늘었죠. 근데 그래도 30작품이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2018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 번 시작을 해보죠. 네. 아까 제가 요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모아놨을 때 198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019년에 비슷하죠, 지금. 그렇죠. 1년 동안 202작품이 연재됩니다. 1년 동안 202작품. 네. 그리고 2020년에는 그보다 많고요. 쭉쭉 더 많죠. 이거 다 합치면 1108작품이 나와요. 이 4개의 그래프에 이 5년 동안의 그래프보다 적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다 모은 게 왼쪽 끝이고 그 다음은 1년 매년 그린 게 저거 하나하나잖아요. 네. 이 시장의 확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마치 우주가 가속변창하듯이. 5년 동안 연재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걸 그 다음 한 해 동안 연재가 됐고 그 다음은 더 늘었고 더 늘었고 더 이런 식이군요. 와 엄청나게 늘었구나 진짜. 엄청나게. 심지어 이거는 9월까지예요. 9월까지. 아직 1년 안 끝났어. 네.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이게 집계되어서 아마 여기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은 작품들이 연재가 된 거죠. 도대체 몇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웹툰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었던 거예요. 시장의 규모는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그렇군요. 그러니까 웹툰의 숫자가 5년간 198개에서 3년 9개월 동안 1108은 비교가 불가능하죠. 10배 넘게 되는 작품이 더 적은 기간 동안 연재가 되어버리네요. 거의 5배 넘게 연재가 된 거니까. 더 적은 기간 동안. 그런데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연재되고 있는 작품은 대작 740장품 정도가 연재되고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새로 들어온 것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화를 살펴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 빨간색이 되게 많이 늘었죠. 그렇죠. 당연히 로맨스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는 로맨스와 로맨스 판타지를 별도로 부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맨스 장르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로판을 다 포함하니까 엄청나게 늘겠죠. 그런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로맨스 판이라는 얘기냐.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니까 어떤 거예요. 로맨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되게 색깔이 다양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다양한 작품들도 같이 늘었어요. 특히 드라마 장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늘었고요. 그렇죠. 개그도 많이 늘었고 스릴러도 많이 늘었고 일상도 많이 늘었고. 전반적으로 모든 색깔이 늘긴 늘었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로맨스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것은 맞죠. 그리고 이거 주요 장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3개의 장르들을 비교를 해보면 연도별로 로맨스 장르가 계속해서 우산향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긴 하네요. 주요 장르 중에서는 로맨스만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장르 줄고 있고요. 네. 판타지 장르는 계속해서 20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런데 이거 100분위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이게 200작품 중에 한 10작품 되는 것과 네. 한 500작품 되는 데서 10% 차지하는 것은 20작품. 사실 작품 숫자만 놓고 보면 2배가 된 건데 전체적인 비율로는 약간 내려간 거잖아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 그래프가 아래로 가고 있다고 해서 작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늘었는데 저렇게 잡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은 로맨스뿐인 이유가 나오죠. 작품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로맨스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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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마이너 장르라고 제가 마음대로 표기를 했는데 가장 하위에 있는 장르들이에요. 포션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장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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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같은 경우에 우리는 네이버를 액션 위주의 플랫폼 판타지랑 액션이 되게 많은 플랫폼으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액션 장르는 최근 최근 2년간 크게 늘었어요. 백분율로 봤을 때 10%를 넘긴 게 처음으로 넘긴 게 2021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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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릴러 장르가 8% 언저리에서 놀라가 12%를 넘어서요. 13%를 조금 넘는 선까지 올라가요. 네. 이게 되게 나머지는 되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개그가 확실히 좀 더 적어지네요. 퍼센트는. 네. 개그와 일상이 내려가고 있는 건 보여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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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와 일상은 정해진 슬롯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품이 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작품 숫자들이 늘어버리면. 그렇죠. 퍼센티지가 적어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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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개그와 일상 툰을 잘할 수 있는 작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도 있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도전하지만 경쟁력 있는 개그, 경쟁력 있는 일상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죠. 그게 이유이기도 하죠. 어떤 작가님들은 개그는 개그야말로 천재의 영역이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게 이유일 수도 있고요. 다음 카카오 웹툰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카카오 웹툰은 전에 다음 웹툰이었잖아요. 다음 웹툰 시절에 470 작품이 넘게 연재됐었어요. 이 5년 동안. 그런데 작품 장르를 보면 드라마가 제일 많고 로맨스, 그 다음에 코믹 일상, 그 다음이 판타지. 보통 판타지가 이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2019년, 2020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비율이네요. 로맨스가 늘었다는 거 제외하고는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작품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카카오 웹툰이. 이 20년까지를 좀 끊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기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카카오 웹툰이 어디에 주목했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카카오 웹툰이 이 시기에 주목했던 건 CJ와 협업해서 영상화, 특히 영화화 여기에 주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탐정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끊고 2021년에는 카카오 웹툰으로 출범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되던 작품들이 대거 유입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맨스 판타지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카오 웹툰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을 봐야 돼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앞으로 더 뻗어나갈 아시아 쪽의 국가들. 거기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렇게 변신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카카오 웹툰 전략은 이렇구나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르 비중을 보면 당연히 판타지가 가장 높았다가 쭉 내려갔고요. 2019년부터. 로맨스가 한번 쭉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쭉 내려갔고요. 그런데 전체 비중으로 보면 로맨스 판타지가 지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퍼컷을 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를 보면 카카오 페이지는 되게 독특한 플랫폼이에요. 가장 카카오 페이지는 한 번도 1등 장르가 바뀐 적 없는 플랫폼입니다. 네. 언제나 로판. 언제나 로판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50%가 넘기도 해요. 2021년은. 그러네. 굉장히 많은 로판 작품들이 선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로판의 성지 메이저리그군요. 네. 그래서 이런 곳인데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BL과 GL이 비중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늘고 있는 편.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연도별 주요 장르 비중을 보면 2021년을 기점으로 로판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다른 장르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이제 드라마 또는 소녀한 또는 판타지라고 부르는 작품들 이런 류의 비중을 늘리고 있구나. 로판의 비중이 작품 숫자는 그대로라도 더 많이 늘어나버리면 당연히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런 식의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판이 아주 대세였던 상황에서 다른 장르 쪽을 좀 늘려서 다양성을 좀 더 챙기자라는 느낌이 드는 쪽으로 가고 다니는 거죠. 그게 이런 경향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로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게 줄어드는 걸 보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원래 이게 줄어들어서 2022년에도 계속 우상향을 그리려면 한 지금 이쯤 와 있어야 돼요. 더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작품들이 늘어나는 현상인가 보다. 그러니까 대세 로판의 대세 기간 말하자면 로판의 통치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 추세를 봤을 때 아직 모르겠다 정도. 그런 추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그때 결론을 낼 때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뭔데요? 작품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들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팩터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독자들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가? 독자들의 문제 제기는 로맨스가 너무 많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